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공허의 유산 끝나고 추가 진엔딩으로 가는 공허 속으로라는 에필로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편으로 진행되어 있구요 자 공허의 유산이 엔딩이 아니에요 이게 최종 엔딩이기 때문에 에필로그 공허 속으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버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100명씩 꼭 눌러주시고 공허 속으로 1편 1편만 눌러주셔도 됩니다 1편만 좋아요 100명씩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오히려 사람보다 프로토스 애들이 선입견이 더 심하네 어 왔네 야 프로토스 테란 저그가 이렇게 다 모여있다라는게 너무 신기하다 아 구추대 작전인가 아몬의 힘은 시시각각 커지고 있어 우리 생에는 돌아오지 않을지 몰라도 언젠간 올거야 아몬이 다 처리된게 아니야 이런 어이없네 다 깨났더니 막타 넣으러 가네요 막타 아몬 막타 넣으러 간다 사라 말이 맞아 이 일을 미뤄둘 수만은 없어 좋든 싫든 이 짐은 우리꺼야 테라토론 이날이 올꺼에 예견했나 우리의 검은 그대의 것이다 케리버 나의 검은 당신의 것이로 약간 이번편은 캐리건이 좀 우르머리가 되는 느낌이다 저그가 솔직히 이정도면 해피엔딩으로 가는 길이네요 그쵸? 세종족이 함께하는 모습이죠? 역시 캠페인 마지막 작품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내줄 생각인가 보네 내 갑자기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 저 그림자들이 우리의 함선을 파괴하고 있다 여기서 오래 버틸순 없을꺼야 목소리가 저 앞에서 들려오고 있어 그곳으로 가야돼 병력을 보려 확인하겠다 야야 자 차원 문광기 뭐 바로 파괴되잖아 자 합시다 이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말살자 지상 및 공중 유닛에게 사용가능하다 아아아아아아아 가자 하아 공허의 유산에서 세팅했던게 그대로 있네 공허의 유산에서 세팅했던것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네요 하자 우와 이거 뭐야 귀녀를 파괴라 귀녀를 파괴라 자 자 됐어 질럿을 어그로로 좀 끌어줘야겠고 질럿을 좀 아껴야겠어요 어 파수병이면은 다시 아마 살아나긴 할텐데 목숨을 아깁시다 어 퇴사다르 맞어 우와 이 스포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나루드 나루드 죽은줄 알았는데 문지기가 있네요 문지기가 있네요 이곳에서 난 영원히 살겠지만 안타깝게도 난 그저 포스가 무슨 디아블로야 우와 퀄리티 좋네 잘 만들었네 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자 나루드를 처치하는게 목표네요 여기까지 가는길 동안에 뭐 많겠지요 몬스터들이 상대 병력들이 굉장히 많을거 같고 난 군다르군에 짐을 돕겠어 나의 기사단부 곧 합류하겠다 테사다르의 이름으로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야 가스 채취하는거 없어졌네 원래 가스 채취를 자기가 시스템이 채취를 해줬거든 전문지 공장 그쵸 아 나도 손이 빠르고싶은데 즐겁게 말겟습니다 우워아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자자자자 도우러 갑시다 가자 야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센 놈 연단 말인가? 야 이거 잡을때가 아닌데 일단 이거 먼저 강제 혜택을 하고 그렇죠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추적자는 죽었어요 헤헤 자 무리하지 말어 무리하지 말고 뒤로 뺍시다 자 프로브 계속 뽑아주고 야 이렇게 뭐야 프로토스 저그 다 테란 이어져있어서 너무 좋네 지원하기 딱인데? 일단은 저는 역시나 최강자였던 공허 폭격기로 가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지킵니다 전진기지 확보가 있네 이곳에서 적병력을 몰아낼 순간이 전진기지를 건설할 수 있을거요 하나 깔아주고 잠깐만 설마 여기도 길이 있는건가? 이런 자 여기는 좀 넓게 깔겠습니다 언덕에 데미지 이렇게 판정받으면은 포토가 시원하게 못 때리니까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이럴줄 알았어 내가 내가 이럴줄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오기때문에 언덕에서 최대한 우리가 불리하게 안싸우려면은 여기서 아래 진영에서 포토를 깔아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래야 뒤가 없어 이래야 뒤가 없어 최대한 포토를 많이 깔아야돼 초반에 포토 까는거 아끼면은 진짜 다시 이야기한다 진짜로 어 쓰러지리라 얘가 뭐 암호보다 더 센척하는데 진짜 야 나루두가 암호보다 더 센척을 하고있죠 이럴씨 포토 아끼면 안돼 하나만 더 심자 하나만 더 심자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겠다 이거 하나만 딱 더 심으면 충분하겠어 됐어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고도 남아 자 스타포트 깔고요 스타포트는 3개까지 깔자 자 05 폭격기 시원하게 한번 폭격해 주자고 야 근데 이거 다른 종족이 버틸 수 있으려나? 최장면 최사 지목 훈수는 받지 않습니다 방제를 보고 들어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보세요 뭐야 파멸자 소환으로 돼있는데? 공업 폭격기가 아니라? 왓 더 뻑? 왓 더 뻑? 야 이거 진짜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거 얘네들한테 포토 하나씩 깔아놔야겠다 명령을 내려라 명령을 내려라 그치로 되겠다 이거 어 끝장내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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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들이 좀 이렇게 버텨줘야 된다 안 그러면 형이 힘들어 자 파일런 좀 깔고 죽음의 함대가 강이 마노라 파일런은 철벽으로 깔아버리는거야 혹시 여기 올지 모르니까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다 모아가지고 그냥 쳐버리자고 나는 개인적으로 파멸자보다는 공허폭격기가 좋지 공허폭격기가 아니야 공허폭격기가 갈수록 공격력 세지는거야 공허폭격기는 가장 좋은점이 뭐냐 모음은 세다는거지 초반에는 한대 그냥 부서지지만 오후면 세기 때문에 됐어 가자 죽음의 함대가 강림하노라 죽음의 함대가 강림하노라 자 여기 왼쪽을 쳐주자고 어 그래도 세긴 셀거야 모음은 안센게 어딨어 좋아 가자고 야씨 이거지 이거지 공중유닛이 이래서 좋은거야 공격을 못하잖아 애들이 어 제대로 뭐 공격을 못하잖아 그래 업그레이더 가자 암만 암만 오오 깜짝이야 와아아아아아아아 테라니야 언제 이거 다 준비하고 있었대 어허아 어허아 짐 지원 병력이 곧 추가로 그쪽에 도착할겁니다 그쪽에 도착할겁니다 그쪽으로 도착할겁니다 레이나 내 병력이 그쪽으로 가고있다 프로토스 지휘관 우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자깐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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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거 한번은 쉴드 다 깔는거 보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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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 하자 자 여기다 쳐주고 어 여기 밀어줍시다 같이 밀어줬든 같이 밀어줘야 돼 안 그러면 병력 다 죽어 어 야 가스가 이렇게 안 모여? 와 가스 너무 안 모이네 멀티 좀 해야겠는데 한 번 있어봐 어디 멀티 할 데 없잖아 우리 기지 우리 팀 거 가스 뺏어버릴 수 없지 그치 너무 개새끼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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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해 어 어 어 이게 웬 떡이야 야 가스 있어 야 가스 개나이스 아싸 야 야 이거 이거는 진짜 병력 많을 때 한 번 써주면은 진짜 개꿀이었는데 어 야 여기 멀티 가능하네 어 나이스 여기 지상군 개 많아 보이죠 지상군 그냥 다 죽여버려 그냥 어 싹 죽여버려 여보세요 테라님들 어디까지 가세요 이씨 쟤 얘네 뭐냐 무작정 전진이야 얘네 그냥 무작정 전진인데 어디 어디까지 디펜을 해줘야 돼 이씨 집에 좀 가 집에 좀 어 야 형도 좀 일 좀 하자 야 아니 집을 안가네 얘네들 자살특군대야 어디까지 가줘야돼 이야 추가 병력 보내는거 봐 아아 내 병력이야 어